영상편집 도전 저도 잘생겼던 친구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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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합법적 백수 뭐 이런건데 합법적 백수 이거는 좀 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취직랑 형 아잇 사기가 힘드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요즘에 귀멸의 아잇 귀멸의 칼날에 빠져가지고 제니츠 가미나리노 우리가 다 성립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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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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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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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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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